우리 생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회적으로는 제가 좀 전에 기도한 대로 또 오랜만에 저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다가 오랜만에 예배가 회복돼서 오신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새롭게 전도해서 오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날이고 해서 교회에서는 좀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잘 오셨고요. 저는 우리 예원교회에서 우리 세가족 교육을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라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교육을 하면서 왜 세가족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원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런 것도 조금씩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월 7일 첫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1주차 나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하신 세가족 4주 교육반은 특별히 이렇게 5주가 있는 월이 있어요. 지난달 같이 3월에 이렇게 5주 있을 때는 저희들이 5과를 나가지만 그 외에는 보통은 한 1년에 7번, 8번 정도는 보통 4번 정도 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주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주차 때는 1가, 2주차 때는 2가 그렇게 나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참석하고 오늘 1주차 참석하고 저는 다 다음 주에 올 예정인데요. 그럼 이제 3가를 나가고 있겠죠. 와 그럼 이거 건너뛰어서 어떡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훈련 메시지도 링크가 나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기본적인 메시지, 기본적인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드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건너뛰고 들으셔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주차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제목 엄청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면 이거는 새가족분들만 기억해야 되는 제목이 아니고요. 이 땅의 기독신자라면 반드시 풋잡고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랑 무슨 상관 있는지, 누구신지 이것도 잘 몰라요. 아이러니하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 오늘 이거 말씀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라고 말하고 적고요. 16장 16장 우리 나눠드린 교안의 성경구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셔요. 저는 최수정 목사인데요. 여러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3, 40분 여러 이야기하다 보면 듣긴 들었는데 막상 나갈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원래 그래요. 자연스러우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다 까먹어도 오늘 제목만 난 붙잡고 갈 거야. 그러셔도 돼요. 이 제목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만 한 거 피곤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너가 정확히 알고 믿고 있니? 이거. 이게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축복받았네? 안 받았네? 모든 그걸 가르는 기준점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 하니 안 하니.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 이래봐도 30년 다녔어요. 교회나 이래봐도 50년 다녔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처음 왔어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30년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교육 받으면서 12시 예배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우 나 아직은 힘들어. 난 교육만 받을 거야. 그래서 10시에 이거 교육 끝나면 바로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정은주 단임 목사님이 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일제의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설교 말씀 듣기 전에 늘 이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구절을 미리 이렇게 아시면 예배 들어가실 때 이제 낯설지가 않죠. 어 나 저거 세가족 교육 때 배웠어. 배웠어. 그 정도로요. 이거는 세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신자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성경구절 꼭 기억하셔요. 자 이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이야기에 변질된 구호소라는 이야기를 넣는데 이 스토리가 조금 슬픈 얘기예요. 사실 오면은 교회의 좋은 얘기 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좋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들어가는 이야기에 변질된 구호소 얘기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 교회라는 말은 안 나와. 변질된 구호소 얘기를 읽어보면 교회 이야기는 없는데 저는 딱 그걸 읽는 순간 꼭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섬에 이게 난파된 배들과 사람들이 막 구조자들이 나오니까 청년 몇 명이 뜻을 모아가지고 막 구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들 살려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냈어요. 너무 고마워요. 건물도 하나 지으시고 의자도 하나 고치시고 기부하다 보니까 이제 구호소가 점점 시설이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막 자선 파티도 하고 또 회원들 간에 이런 친목도 뭐 한다고 막 행사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난파돼서 오거나 구조할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파티하고 노는데 야 우리 원래 구호소를 세운 목적은 이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 없으니까 사람 사가지고 이제 구호를 하기 시작하다가 구조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야 이거는 원래 우리 구호소의 본질이 아니었잖아. 취지가 아니잖아. 야 우리가 제대로 다시 구호소를 세우자 했는데 결국은 그 구호소도 마찬가지로 변질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또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만 심부름을 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독교 생각하면 좋은 이미지세요? 아니면 좀 짜증이 나세요? 저는 좀 짜증이 났었어요. 교회가 사실은 사회를 막 개혁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교회인데 지금은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중심으로 이 사상의 중심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막 세상을 살리고 변화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끼리끼리 우리끼리 파티하고 우리끼리 교인들끼리 뭉치고 이건 잘하는데 정작 나가서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사람을 못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예원교회에 오셨어요. 저희 예원교회가 어떤 이름이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좋죠. 다 오고 싶은 교회도 좋던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면 자동으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짝겨놓고 먼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막 이권 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세습이나 정말 기업화가 되면서 오늘날 교회가 많은 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티 이게 한 2002년 한 20년부터 이런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이트 같은 게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안티 기독교가 보면 기독교는 바퀴발레처럼 기독교 박명론 이런 거 말하는 분이 기독교는 박멸시켜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세요. 보통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힘들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그런 안티 사이트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면 막 기독교라고도 안 불러줘요. 막 개독교! 막 이래. 막 목사도 묵사! 막 이래. 막 평신도도 병신도! 막 이러네요. 그 내용을 제가 보면은 이분들이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 용어를 사용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을 지적하는 걸 보니 이분들이 교회를 다녔다가 뭔가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 든 분들이 사실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 교회 욕하니까 저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눈에 교회가 어시태껏 이상하게 비춰진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어시태껏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잖아.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정확하게 답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교회도 있고 이상한 교회가 왜 없겠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썩지는 않았어요. 정말 제대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있는데 중요한 건 교회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왔을 때 여러분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사실은 정말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가 크고 막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멋있고 이러면 좋지만 그건 하나 보시기에는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이 교회가 교과에서 해도 병원에 엑스레이 MRR 찍어도 나오지 않는 진짜 그런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에 답을 정확히 주고 있니? 교회가 사실은 그런 답을 못 줬기 때문에 그분도 결국은 시험 들어서 안티 기독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바로 쓰면 돼요. 뭐 2단, 3단 2단 막 다른 집단 막 욕할 것도 없더라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는 애국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온 교인들 막 탓할 거 없다. 우리가 답을 안 줬는데 목회자들이 정확하게 신앙에 길라잡이를 해주고 또 신앙생활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은 너무 이상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정신 차리고 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하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 제대로 받고 그럼 기적교회 자체가 인식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예원교회는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돼요. 우리 교회만 최고예요. 이러면 얼마나 또 여러분들이 약간 거부감 있잖아요. 솔직히.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분명히 또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에 들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교환을 출발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새가족 교육이 오늘 오셨어요. 저희가 새신자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 이유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는데 의라마나 막 초신자 취급하고 막 새신자 이래버리면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이세요.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여기는 오늘 교회라는 문턱을 처음 넘어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난 다른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이동만 한 거야. 이사 오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집 때문에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새가족 교육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원교회가 아직은 많이 낯서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예배도 들이셔야 될 거고 약간 다리를 놓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독교 영어가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거예요. 여기 사주 수료하신 우리 새가족분을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갔거든요.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분이 입사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 뭐 다 어려운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접하는 단어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약간의 티딤돌 역할처럼 여기서 이렇게 좀 교육을 받고 예배 들어가시면 훨씬 좀 알아듣기가 용이하실 거고 야, 이 교회가 우리가 좀 간을 보잖아요. 제대로 된 교회예요? 어떤 교회야? 이거 뭐 등록하고 다 놔도 되겠어?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병원이나 학교 아무데나 안 가잖아요. 잘 가르치나? 잘 고치나?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물론 집과 갔다고 가까워서 가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이왕이면 내가 제대로 된 교회를 고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아, 이 교회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훨씬 교회의 분위기를 이해하기에 좋은 그래서 약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유치원 다니듯이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앞둬서 약간 유치원 가정처럼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귀환해 교회의 비본질, 교회의 본질 조금 주제가 딱딱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가 크리스라는 거 이거 알려주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제가 늘 식당과 병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병원의 본질은 잘 고쳐야 돼요. 병원 시에서는 아무리 좋고 의사가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병만 못 고쳐. 안 가져. 안 가져. 그런데 의사가 인상도 조금 죄송해요. 더러워요. 욕까지 안 해. 내 돈 내고 내가 치료받는데 친절하지도 않고 뭘 상세하게 설명도 안 해주고 막 그래. 그런데 병원은 엄청 잘 고쳐. 솔직히 저는 속으로 에이 기분은 나빠도 나는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내 명 고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병원의 본질은 병원 고치는 거거든요.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다 보면 목사도 볼 거고 또 여러 가지 성도도 표정도 볼 거고 교회 시설이 잘 돼 있는 이런 것도 보실 거예요. 굉장히 시설 잘 돼 있어요. 우리 예원교회는 벤치마킹을 많이들 오실 정도로 시스템이 굉장히 탄탄하게 아이들 파트에서부터 결혼해서 청년들만 천명 넘게 예비를 드리니까 모든 시스템들이 진짜 많이들 와서 배워가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두 번째 첫 번째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왜 다른 종교 굳이 말고 기독교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데? 굳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믿으면 내가 뭐가 좋은데?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다 뜬구름 잡지 저는 그랬어요. 정말 막연했던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확히 답을 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비본질 보시면 세례요한형,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장형 교회가 보면 이런 교회들이 많아. 세례요한이라고 막 사회운동, 개혁운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 어느 교회 보면 막 정치운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개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도 물론 성전을 정화운동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그랬지만 사실 교회의 본질 자체는 아니에요. 그냥 한 부분으로 할 수는 있어요. 예레미야 교회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나라와 민족으로 인해서 막 박예주의,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는 늘 눈물 뿌려 기도하고 굳이 봉사, 박예만 하냐. 그것도 사실은 한 부분이에요. 또 어느 교회는 엘리야형이라고 해서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비, 능력, 은사를 베풀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막 어느 교회에서 막 보면은 은사 이런 거 집회하고 갑자기 막 눈 꽉 지르면서 막 성령충만 뒤로 꽉 넘어지고 막 암덩어리를 꺼냈다는 등 뭐 병이 떠나 이런 얘기들 엄청 기소깃한 거예요. 우리 근데 우리 단위 목사님도 굉장히 귀신도 많이 내쫓으시고 막 많이 환자들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또 선지자의 이름 교회라고 해서 똑바로 살고 윤리도덕, 술, 담배 절대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막 이래요. 그러면 사실은 이 신앙생활이 우리한테는 되게 무거운 짐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똑바로 살 수 있는 DNA를 안 갖고 있거든 사람은. 근데 교회 오면은 뭔가 눌리는 느낌. 나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계속 교회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니 차라리 안 당하는 게 편하지 마음이. 자, 그래서 이거는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해결하라고 하셨고 병도 고치셨고 이런 기적과 의사를 많이 했지만 이거는 부분이에요. 자, 어떤 교회가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형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교회 예, 그런 처치가 사실은 좋은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참 많이 닫았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 교회, 세계 교회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저출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고령화되어지면서 교회에 노인들만 남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 공간에만 있어서 아마 실감이 안 나실 건데 굉장히 우리는 후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10년 뒤, 15년 뒤에는 사실은 이 아이들이 또 이 자리를 채울 거예요. 우리 미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사역을 한 20년 했었어요. 아이들 사역에서 굉장히 후대에 대한 그런 환을 나름대로 좀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강대국이고 잘 살았어요. 우리가 영국도 대형제국 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유럽 교회들이 많이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런 마이너스 감소가 되어지고 있고 무슬림화 되어지고 이슬람화 되어지는 그런 실정은 결국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핵심은 정확한 이 복음의 본질을 교회가 놓쳐버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체코라는 중유럽에 가서 몇 번 선교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기독교의 이런 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정립이 됐고 종교개혁이라는 운동도 일어났던 만큼 오히려 유럽을 통해 미국을 거쳐서 이것이 돌아 돌아 사실 우리 한국의 복음이 거꾸로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꾸로 제2의 선교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오히려 복음을 나가서 전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나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역수출하는 제2의 선교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름도 안 나는 조금 땅덩어리에 저 차들 다 굴러가는 거 보면 저 땅 안 꺼지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인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날씨가 열대화 되고 있지만 사계절이라는 특징 속에 어느 나라를 가도 그도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고 하나님이 참 우리 한국을 많이 축복했다. 이렇게 막 한국어 배운 저 체코 갔더니요 그 체코 애들이요 다 검은 머리에 염색하고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나 한국 화장품 견본품 사갔거든요. 그거 한 몇백 개 사간을 뿌렸는데요. 한국, K자 들어가면 다 좋아요. 하여튼 K드라마, K영화, K 한국 음악, 요리 우리가 막 별스럽게 보지도 않은 가지, 여름에 천 원에 세 개 하거든요. 걔네들 그거 하나가 7천 원씩 해요. 그래서 가지 요리하면 고급 레스토랑에 앞에 달아났어. 그리고 김밥, 초밥보다 더 비싸. 해 있잖아요. 해 초밥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다섯 개 딱 들어놓고서 하나 먹을 때마다 감탄하면서 먹어요. 우리 가서 K 음식, 푸드 이런 행사도 했거든요. 그리고 너의 검은 머리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 연예인들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엄청 친근하게 막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야 이런 시대가 오냐? 아니 우리는 영어 못해서 항상 눌렸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은 한국어를 못 보여서 왜 하나님이 우리 한국어를 어찌됐건 유교 겪고 50년, 60년 정말 굉장히 짧은 시기의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굉장히 기독교가 150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교회가 썩었다 어쩌다 해도 세계교회 나가보면 그래도 한국교회가 보수적인 신앙이 있어요. 한국교회를 그래도 쓸 수밖에 없는 그래도 성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나마 한국교회가 좀 희망은 있기는 한데 더 희망이 있으려면 정확한 복음을 개개인에게 심어줘야죠. 여러분들도 복받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 부분에 교회가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정말 이건 너무 나쁜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큰 이번에 원래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인간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원리를 갖고 만드셨어요.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줘서 물속에서 살도록 만들었고 나무에게는 뿌리라는 걸 줘서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새에게는 날개가 있네. 날아야죠.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가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7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진짜 한 줌의 흙으로 다 가셨는데 고관절 수술한 쇳덩어리 두 개 딱 나오더라고요. 살이 없으시니까 화장도 금방 돼요. 내가 한 줌의 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사실 배웠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는 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가 꿈을 꿔요. 비전이 있어요.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아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이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만 뿐이나 지느러미를 붙여준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걸 줬습니다. 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도록. 너는 뿌리 가졌으니까 땅 속. 너는 지느러미 가졌으니까 물 속. 너는 날개 가졌으니까 공중 날아다녀. 그런데 너는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물고기에게 있어서 창조의 원리는 사는 길이에요. 물고기의 물 속 들어가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복의 원리고 또 생명의 원리이기도 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원리고 또 앞으로 사는 길의 생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개나 돼지게 안 줬어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번성하잖아요. 자기 자손들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되어져 간 겁니다. 그런데 우측에 큰 3번에 보시면 선학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선학과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강의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거를 어릴 때도 참 궁금했어요. 이거 시원하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었어요. 제가 이런 거 물어보면 조그만한 게 이런 거 자꾸 물어본다고 그냥 있으면 있는 줄 알지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뭘 물어보지도 못했어.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입각해서만큼은. 선학과. 우리가 보통 사과야? 뭐야? 이러지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에덴 동산 중앙의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하나 두셔서 선학과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는데 단순히 따먹는 과실 용도는 아니에요. 99.999 모든 거 다 따먹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이 선학과만큼은 과실 용으로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장치로 주셨어요. 저 선학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으니 그 선학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장치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라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성경을 말해 주거든요. 이런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으니까 조심해. 조심해.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기억장치로 하나님께서 이 선학과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청개고래 심뽀예요. 먹으라고 하는 건 안 먹고 싶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또 눈이 가는지 몰라요. 아니 99.999 다 네 거야. 하나는 다 줬는데 그거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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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줘서 이 산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너무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따먹을 줄 모르고 만드신 거야? 애초부터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고 그럼 에덴 동생에서 쫓겨낼 일도 없을 건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그러고 뭐 피곤하게 그렇게 또 보내고 자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걸 몰랐어요. 자유의지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로봇처럼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결정하고 오신 거잖아요. 야 오기는 싫어하긴 네 번만 참자 이러고 그래도 왔고 끌려오신 분도 있고 그냥 뭐 서로 약속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지였어요. 안 올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오셨어요. 왜? 나는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 의지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정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죠.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따먹을 수 있도록 내 의지를 잘 지켰어야 되는데 이걸 따먹는 쪽으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부채질을 했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죠? 부부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내 하와가 속아버려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뱀 뱀 속에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들어가서 속여요. 야! 너 이거 따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못 먹게 한 거야. 내 마음의 순간 의심과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을 쓱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순간 관심도 없던 선악과가 왜 이렇게 먹음직스러워요? 왜 이렇게 보험식스럽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단순히 과실 하나를 딱 먹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놀라운 안타까운 사건에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 선악과 범죄라고 제가 써드렸어요. 뱀의 유혹으로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원죄 사건에 묶여버리고 에덴 동생에서 추방을 받고 이것이 따랑 무슨 상관이냐 이것도 제가 굉장히 이건 엄청난 거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건데 이거 여러분 대표성 원리 이거 중요해요. 저는 이걸 또 몰랐잖아요. 아니 아담 아저씨가 따먹은 그거랑 지금 2024년을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목사인 저 여러분 선악과 저 안 먹었어요. 저 에덴 동생 안 갔다 왔어요. 저 아담 아가 본 적도 없어요. 자꾸 뭐 교회 가면 죄인 죄인 취급을 하는데 막 너무 기분 나빠요. 저 태수석 목사 진짜 저 유버지에 오면서요. 저 우리가 운전하고 오는데요. 옆에 다마스 모신 아주머니가 저 여기서 못 있을 뻔 했어요. 이게요. 앞지르기 해서 그냥 휙 끼어든 게 아니고요. 차가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가고 있는데 이 다마스가 계속 옆으로 붙어. 계속 붙어. 근데 거기가요. 이렇게 곡선 길이었거든요. 이쪽은 산이고 벽이었어요. 근데 차가 정말 훅 훅 훅 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틀어오는데 정말 하나 보고 왔어요. 이 오른쪽 벽이 아마 안 버티친 게 다행이라니까요. 우리가 너무 황당해서 창문을 딱 열어줬는데 아줌마가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만 보고만 계셔요. 내 추측에 아 졸음운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미안하다 어쩔다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럼 이제 그 정도 되면 욕이 한 번 나와야 되거든. 근데 제가 또 욕을 또 잘 못해. 아우 저 아줌마 왜 저래 아우 나 왜 이렇게 착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보면 뭐 A, B, C도 나오고 이렇게 좀 발도 나와주시고 이래 되잖아요. 제가 또 그런 거 못하잖아. 근데 너무 밤에도 자면서 그게 막 그 상황이고 그럼 쟤는 쟤는 옆에서 차가 들어오는 걸 봤으니까 그런 경우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 아니 아니 내가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안 틀었으면 이거 우리 완전히 우리 골로 가는 거 아니어서 막 이런 이게 막 밤에 이게 너무 공포스럽게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 근데 어쩜 그러고 가냐 싶으니까 제가 뭘 설명드리려면요. 욕도 잘 못하고 그래요. 제가 근데 일단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요. 저희 집안의 이 슬로건은요. 법 없이도 사회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면 성실 책임감으로 따지면 엄청나요. 제가 성격심리 테스트 해보면요. 딴 거는 못해도 남 도와주는 거는 제가 99점 맞은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저 그거 되게 강해 내가 막 찌그러져 있어도요. 누구 돕는 거는 엄청 내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받기보다 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 책임감 강하고 날 밤새소라도 막 성실 책임 예수님한테 갑자기 자꾸 죄인이라고 막 이러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정말 그런 반발이 컸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윤리도덕적으로는 뭐 큰 죄는 없죠. 욕도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완전 다른 개념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범죄라고 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는 죄들이 물론 있지만 보통 종교에서는 고고 착하게 살아라는 많이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기독신앙은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그 자체를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죄야 뭐 감방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해결되지만 원죄는 어떤 법체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만이 해결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좀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보시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 문제 가운데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 세 가지 문제 아 나에게 있는데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우리 가문이 이렇고 우리 가정이 이꼬락선으로 살고 우리 집 구석에 이렇게 살았던 모든 이유가 누구누구 타시고 그냥 흙수저고 우리 가문이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구나 내가 죄라는 문제 속에 그 매여 살았던 거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막이라는 영적 실체가 내 인생을 도둑질해가지고 내 인생을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라는 문제 또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어 여기에 너가 다 잡혀있었던 거야 물 떠난 물고기처럼 너 하나님 떠나있었잖아 너 죄라는 문제 해결 못하고 그대로 끌어안고 살았고 사탄 막이라는 영적 실체가 네 인생을 좀 떠뜩잖아 다 갈까 뭐잖아 이거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예언께 올 계획 없어요 그래도 이거는 여러분 알고 가셔요 진짜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 하나님 떠나면 만나야죠 제 문제는 씻어버려야지 깨끗이 사탄 막이는 물리쳐야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 와보니까 맨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런 말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고 제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이고 사탄 막이 손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받았고 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하나님 만났습니까 죄무제결 받았습니까 사탄 막이 손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이 뜻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뜻은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오늘 6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막이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너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인데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건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막이 자식으로 이분화되어 있어요 아우 저는요 무교예요 저는 기독교도 아니지만 뭐 불교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중립할라요 중립 근데 중립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흑백 논리로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떠난 상태는 무조건 막이 자식의 종속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세요 근데 막이는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고 살인자 도둑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우상숭배라고 해서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 점굿 미신을 섬기게 만들고 태계라거나 묘짜리 건물 하나 옮기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손 없는 날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더 의지하고 나가는 거 누구는 돈이 우상일 수 있고 누구는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또 정신문제라고 해서 불안해요 허무해요 우울해요 우울해요 여러 가지 정신문제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고 육심문제라고 해서 각종 우원지고 끊이지 않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되게 많이 가위에 많이 눌렀었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못 잤다니깐요 그러니까 잠들만 하면 벌써 가위 눌릴 여러분 가위 눌리는 거 아시죠? 요즘 애들은 가위 눌리는 거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가위로 갖다가 어른을 눌러야지 이렇게 눌려줘요? 애들은 막 그래 요즘 애들이요 여러분 이거 6.25 잘 못 읽는다요? 6.25 이래요 가위 눌렸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뭐 얼마나 큰 가위 갖다가 목사님 눌렀어요? 저는 진짜 가위 많이 눌렀었어요 밤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잤었거든요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사람이 진짜 바뀌었어요 진짜 저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 육심문제 끊임없이 우원지고 찾아옵니다 내세 문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 또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서도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 후대 문제는 대물림이에요 엄마 아빠의 눈코인만 담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단병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 폭력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중독 가정 희한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서 싫었는데 또 그 길을 가 우리 집에 고혈압 있잖아요 혈압 있으면 또 자녀들이 또 그렇게 혈압 가문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만 담는 게 아니라니까 암환자 집안의 가족력이 있잖아요 육신의 DNA뿐만 아니라 영적인 DNA를 닮아요 곱하기 77배래요 부모님이 엄청 강팍하고 엄청 고집세 후대는 곱하기 77배 더 센 고집이 태어납니다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왔냐 이러시면 안 돼요 다 우리가 만들어낸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조금 심각한 얘기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종교라는 방법을 찾아요 선행이란 방법 철학과 노력과 열심으로 나름대로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과학은요 과학이 말하는 진리는 되게 가변적이에요 옛날에 우리 천동서 믿었잖아요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 지금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선 이론 말할 때도 그 얘기 했었어요 나의 학설이 진리는 아닙니다 누군가 내 이론을 앞으로 뒤집을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정보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면 굳이 뭐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왜 오시고 왜 죽으시겠어요 인간의 방법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뒷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그게 보면 바로 예수 크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야 너 떠난 거 물꼴가 물을 떠나는데 여러분 스스로 물에 들어가는 거 보인 적 있으세요? 나무가 땅 뿌리가 뽑혔는데 아이고 내가 알아서 땅속에 들어갈란다 난 그런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땅속에 심어줘야 돼 누군가가 물고기를 들어서 물속에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력 자기 힘으로 하는 자력권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타력구원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라는 문제 우리 힘으로 이걸 씻어버릴 수 없어요 사탄마귀 영적 실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갔습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해결하는 직분을 내음절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제가 체수정 목사잖아요 체수정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체수정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일을 하듯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 하는 일이냐 떠난 거 만나게 해주는 일이에요 죄를 씻어주는 직분이에요 사탄마귀 물리쳐주는 직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독교 하면 우리가 십자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게 지우개예요 이 죄를 다 빡빡 지워버리셨어요 최고의 지우개가 예수 보혈이라는 지우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 참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가짜 왕로를 타는 나쁜 놈 사탄마귀를 물리쳐버리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된 거예요 선지자 죄 문제를 씻어버린 참 제사장 사탄마귀 이겨버리신 참 왕으로 하셔 요거 요거 세 문제를 해결해버린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뭐면 오늘 이거를 믿고 가시면 오늘 하나님 만나는 거고 제 문제 씻김받고 사탄마귀 손에서 빠져나와 사수파조명 나랑 상관없어집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건 돈 안 들어요 여러분 선행하는 거 봐서 앞으로 봉사 많이 하는 거 봐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지켜보고 앞으로 줄 계획이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예수 영접하고 지금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구제 봉사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준비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시간을 갖고 좀 마칠 건데요 여러분 영접은 우리가 보통 모셔드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크리스도 되신 것을 내가 믿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안 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다가 어우 나 물속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 나중에 행복해지면 물속에 나중에 한 10년 뒤에 들어갈라요 아니잖아요 물속에 지금 들어가야 행복한 것처럼 지금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접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예수님은 도둑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부하며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믿지 이렇게 뭐 있어 예수 믿는데 돈이 들어 내 선행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공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에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제가 영접기도 먼저 한 줄 한 줄 할 때 따라서 고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영접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줬습니다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 오늘 물에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아무 느낌 안 나도 정상이십니다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 기도하셨죠 마음속에 아무 느낌 안 나시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막 복잡하게 가르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양떼 효과는요 양들이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는 추종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제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누가 그랬다더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오늘 고백하셨어요 무너지는 모래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음부의 관세 사탄마개 사주 빠져 운명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라는 건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건 참고로 아시면 되고 우리 영적구 한번 외쳐볼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제가 모든 문제 하면 여러분 해결자 해보세요 예수는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속에는 바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원 받으셨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구원의 유통기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까지 보장받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